서울 강남의 한 여고에서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청이 개연성이 있다며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. 특히 쌍둥이 중 한 명은 객관식이 아닌 서술형 계산 문제에서도 출제 당시의 잘못된 정답을 그대로 적었던 사실이 S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. 노유진 기자입니다. 지난 4월에 치러진 2학년 화학 중간고사 문제집니다. 이 서술형 문제 중 하나인 계산 문제는 처음 출제 당시 교사가 적어낸 정답이 나중에 오답으로 드러난 문제입니다. 그런데 이 여고 교무부장의 딸 중에 한 명은 오답으로 확인된 답과 똑같이 적어냈습니다. 서울시교육청이 문제가 유출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. 객관식 문제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쌍둥이 자매 각각 4개와 5개 더 있었던 것으로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 교육청은 이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교무부장이 시험 문제지와 정답지를 6차례에 걸쳐 직접 검토하고 결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. 형식적인 오류를 잡아내려고 시험지를 1분 정도만 봤다는 교무부장의 해명과 달리 담당 교사 없이 혼자서 50분가량 본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교무부장이 시험 자료를 유출했을 개연성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. SBS 노효신입니다. 교육청은 굉장히ere